좀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 메이는 복제견 이름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복제견 학대 실험 논란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학대 의혹받은 메이가 2012년 10월에 이병천 서울대 교수팀 체세포 복제로 탄생한 비글종의 복제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2013년부터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5년간 일했고요. 지난해 3월에 이제 서울대 수의대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원인모를 급격한 체중조화 이런 것들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인터넷에선 영상이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영상 사진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또 공분했어요. 그러니까 메이가 숨지기 전에 굉장하게 마른 앙상한 몸하고 또 코피를 뽑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동물학대 논란이. 그러니까 생식기 부분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걸 실험하려다 보니까 정액 같은 거 채취를 좀 과하게 하고 좀 학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동물 말 못하는 짐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교수에 대한 파명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